안녕하세요 영어 독해 종결자 2권 18번 지문 같이 살펴볼게요 자 도표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도표를 옆에 띄워놨구요 자 한번 오른쪽 글과 선택지들과 비교를 하면서 풀어볼게요 The graph above shows the results of a survey on invention interest in young adults aged 16 to 25 in 2011 자 이 위에 있는 그래프가요 보여주고 있대요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에 대한 설문조사냐면 invention interest 발명에 대한 흥미에요 젊은 성인들 16에서 25살까지의 젊은 성인들이 발명에 대한 어떤 흥미를 갖느냐 이거를 2011년에 한번 설문조사한 결과래요 자 1번 선택지 읽어볼게요 Among the five intention categories the highest percentage of male respondents showed interest in inventing consumer products 자 다섯 개의 invention 카테고리 중에서 가장 높은 남성 답변자들은요 흥미를 consumer products 발명에 두었대요 consumer product invention male 32 가장 높네요 1번 맞구요 2번 for health science invention the percentage of female respondents was twice as high as that of male respondents 자 건강 과학 이 발명에서는요 여성 응답자들 자 female respondents 가 두 배 이상 많았대요 자 그러면은 health science invention이 30이고요 열다섯 시니까 자 두 배 twice as high as 자 두 배 많았다는 얘기니까 맞겠죠 자 다음 3번 the percentage point gap between males and females was the smallest in environmental invention 자 환경 관련 개발에 있어서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가장 적었대요 자 여긴 지금 1 차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표들보다도 차이가 적네요 4번 자 웹 베이스트 인벤션의 경우에는 여성 응답자들의 퍼센테이지가 절반보다 작았대요 남성 응답자의 절반보다 작다 자 근데 26의 절반은 13이죠 13보단 14가 더 크네요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자 다른 어떤 발명 카테고리에서는요 응답자들 각각 젠더 그룹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죠 남성과 여성 응답자들의 퍼센테이지가 10%보다 적었대요 자 그러니까 other invention 전부 다 10보다 작네요 자 그래서 이 5번도 맞게 되고 18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 출신이 되어 있습니다 adxml 은 이준 야외 이른받이 이제 이른받이 이 이른받이